높은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 입에서 한 사회와 한 민족의 문화적 유전자라는 것이 굉장히 질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이 대부분 취업적인 문제를 다 이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말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제 jtbc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네요. 올림픽 여러분들 바로 전에 국가대표 제외 규정을 대한 배드민턴협회가 이사 에서 통과시켰네요. 그래서 이 제목을 올림픽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 이제야 이해되는 안세영 발언.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폭탄 발언을 했는데 국민들은 대부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드민턴협회가 어떤 규정을 바꿨는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배드민턴협회의 지시나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그러면 선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jtbc가 이제 특종을 한 겁니다. 다른 신문들은 뭐 아주 작게 다뤘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재량 권을 납용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와 본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에 차한다.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자격정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자직정지 1년 이상 그리고 심한 경우는 선수 자격도 박탈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본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물론 배드민턴협회 측에서는 특정 선수를 개량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세형 선수 외에 좀 기량이 뛰어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그냥 묶어놓기 위한 제어하기 위한 조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거나 그리고 지도자와 본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자격정지 6개월 이런 게 너무나 큰 재량권이지 않습니까 의사 면허 박탈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선수가 경기에서 올린 점수를 가지고 국가대표를 선택을 해야 되지 무슨 평가위원들이 100점 가운데 30점까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평가위원들이 다 사바사바해 가지고 여러분들 짜면 그냥 경기에서는 기량이 우수한 선수를 얼마든지 여러분들 탈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경기 결과 70%와 평가위원 평가점수 30%를 반영하겠습니다 재량권을 30%로 가진 겁니다 기존의 10%에서 10%도 원래는 10%가 넘었는데 무슨 사건이 있어 가지고 비슷한 사건입니다 10%를 줄였다가 이제 이번 올림픽 전에 또 30%가 올린 겁니다 그럼 뭐 여러 개 뻔하지 않습니까 대학 출신들끼리 다 밀어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마 지역계파가 있을 것이고 대학계파가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이런 평가점수를 30% 정도 임의로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걸 완전히 깨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2000년에 히딩크가 이걸 완전히 깨버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역연구 대학연구 이런 걸 다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배드민턴만 그렇겠습니까 유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다 이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냥 이 나라의 문화적 유전자라는 것은 그냥 지워줄 수가 없구나 왁스를 써가지고 이런 락스를 써가지고 닦아도 지워지기가 어렵구나 이게 지금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결과 점수는 90%에서 70%로 낮추고 평가위원 점수는 10% 30% 올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거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세영 후보의 공식적인 발언이 좀 과했다 올림픽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안세영 선수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은 다 지역적인 문제니까 제쳐두고 지금 협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 거론하시고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세영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데 뭐 당신이 왜 옹호하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행하게도 정념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 일만 이야기만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니 선수를 선발하는데 평가위원들이 들어가가 여러분들 인성 테스트하는 것도 아닌데 점수를 왜 주냐 이야기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래서 jtbc가 이제 9일 날 보도를 했는데 올해 초 이사회 회의록을 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선수가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당한 지시도 뭡니까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정상하고 이러면 춘향이가 정당한 것하고 이러면 다를 때 그럼 누가 정당화를 결정하냐 협회가 다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러면 제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이 한국사회 이번에 해결 저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 선거 덮었죠 의과대학 여러분들 전공의하고 의대생들 다 덮죠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이 별도 사건이 아니고 그냥 한국사회에서 늘 일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지금처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전공이 다루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협회 지시에 두 차례 불응하면 국가대표 자격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정지하고 세 차례 불응하면 영구박탈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2025년부터 적용되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두고 최근 협회와 마찰을 빚은 안세영을 개낭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의로사태에서 보건복지부의 조경 장관과 박민수 차관과 윤 대통령과 한득수 총리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거의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량을 발휘하고 여러분들 날개를 펼 수가 있는 여지가 점점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밑에 들어가서 의견을 보니까 옛날에 2021년에 정경은 선수가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국민 청원을 했을 때 심사위원 점수가 50%였습니다 그러니까 50%를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더라도 회표에 잘못 보이면 선수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끼리끼리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들어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러면 부슬기라고 먹으려면 부정의함이란 불합리함에 입을 다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 청원 때문에 10%를 내렸다가 이번에 30%를 다시 살짝 올린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양아친 집단이네요 니들 예술점수 주냐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의 노비문서 수준입니다 27세까지 국가대표해야 FA 된다는데 나가서 이제 자유계약선수로 저러면 노비로 부려먹다 협찬도 빼먹다 나이가 들면 버리고 그다음에 새로 신참 노비를 새로 채용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선을 넘어도 진짜 엄청 세게 넘어버린 겁니다 전공이 되려다 부려먹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공이 부려다가 부려먹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수생명이 여러분 27세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체력 한계가 금시해 올 겁니다 실컷 버려먹고 버리면 또 다음 선수 이름 젊은 싱싱한 젊은 선수 이름 또 부려먹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성세대 많은 사람들처럼 입 다물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여론 보고 아이고 그냥 안세영 선수를 까는 쪽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서겠지만 내가 맨정신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이 하는 꼬라진 겁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투박하고 이런 문제는 지협적인 문제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부려먹는 겁니다 이렇게 부려먹고 보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임원이 이제 이런 게 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을 탁 도로 보게 되면은 배드민턴 협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공병호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젊은 날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까발기가 진실을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이해도 없는 겁니다 배드민턴 임원이 40명에 되는 겁니다 임원 가운데 기부금을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전부가 먹는 그 협회의 숟가락을 아마 문체부에서 기부 보조금이 많이 지불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태권도 협회의 기부금 수입이 제로고 그 다음에 대한배드민턴 협회가 제로입니다 임원은 40명이고 임원 중에 치과의사도 여러분들 2명 있고 무슨 수산업자도 있고 형님 아우 그렇게 해서 임원 좋겠죠 한국 사람들 타이틀을 좋아하니까 자립도는 46.73%로 가장 낮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금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이 왜 메달을 그동안 못 건지나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배드민턴 협회처럼 기부금이 없네요 단지 한국 감독이 외국에 가서 태권도 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메달을 모조리 빼앗긴다면 양궁도 마찬가지야 될 텐데 태권도도 심하다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여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이용대 선수가 왜 조용한가 했더니 해페이 나 몰라라 행정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들 발뺌하기 바쁜 영감들이 무슨 자리 보전을 하느라 저 모양이 한심합니다 제발 정년 정년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감탱이들이 자리 보전한 자리로 국가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임원이랍시고 설마 법인카드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지만 치과의사 3명이 선수들 임플란트 하려고 이사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전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젊고 어린 선수들 젊은이들에게 못된 늙은이 소리를 듣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의 앞길을 최소한 막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제 눈에 비친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 특히 1960년 전후 세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삶의 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데 열 열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배드민턴협회에서 그대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강석하 원장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 외에 강석하 원장 의로 분야에 조회가 깊은 이런 분입니다 이분은 팬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 배드민턴협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를 그냥 단편적인 사례만 보게 되면 임원이 40명이다 기부금이 한 명도 없다 무슨 일인지 치과의사가 3명이나 된다 수산업자도 들어있다 그리고 토지지 회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대한 배드민턴협회장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들 굵직굵직한 대회는 전부 다 호남에서 하는 겁니다 2019년에는 인천공항 옆에서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대회를 직접 관란도 해서 조았는데 2021년은 여수로 예정됐다 코로나가 취소됐고 2022년에는 순천에서 개최하고 2023년에는 여수에서 개최하고 2024년에는 목포에서 개최하고 중계 화면 보면 관객이 적어서 민망한 지경입니다 2023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했는데 전주에서 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한 번 전남에서 세 번 개최하는 겁니다 남이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배드민턴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수도권에 하든지 아니면 이러면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떻게 전부 다 호남에서 뭡니까 4, 5년 줄창 뭐죠 국제 배드민턴 대회를 다 할 수 있냐 이게 뭘 이야기하냐 배드민턴협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안세영 선수의 이런 폭탄 발언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하게 여러분들 신뢰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 앞날을 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젊은 사람들 자기 자식 앞날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의 앞날을 뭡니까 목숨 걸고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세영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폐 측은 언론에 네트워크도 있고 하니까 두루두루 해가지고 여러분 다 덮겠죠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다 덮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을 다 덮었던 것처럼 전공의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이 저렇게 아웃성을 치도 다 덮는 것처럼 안세영 후보를 완전히 아웃시키겠죠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래서 너희들 대들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나 하겠습니까 완전히 조선입니다 나는 안세영 선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한민족의 그런 문화적 유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질길까 어떻게 이렇게 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가 급성장하거나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좌파라고 하는데 우파라고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봐라 내 이야기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사람만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이 호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무슨 경상도 사람이다 저 사람이 좌파다 저 사람이 우파다 저 사람이 윤빠다 저 사람이 개딸이다 저 사람이 뭡니까 한바다 이렇게만 보냐 이야기예요 사실과 진실을 보려고 하는 눈이 그렇게들 없냐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한심합니까 아니 공박사님 좌팝니까 공박사님 우파입니까 공박사님 경상도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논평하면서 가끔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다 대학 조직들을 받고 나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반듯하게 못하냐 이야기입니다 아니 22살인 여러분들 안세영 선수가 좌파면 여러분들 얼마나 좌파할 겁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이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들이 있더라도 그런 말이 있더라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말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안으로 삼켜야 될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쁜이님도 너무 그렇게 심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좌파라는 이야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약간 너무 그런 건 아니다는 생각이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분위기 일신해가지고 이 어려운 점을